아아악 흠흠흠흠흠 해봅시다 너 윈터 윈터 문자만 하면 되요? 어 그거 약간 방이 보러 못 잡았어요 아 언니 했던 거 같은데 들어봤어요 그거? 어 아니 안 들어봤어 아니 해볼게요 그거 발라드는데 네 네 네 하늘부터는 원래 이거 하늘만 빼고 여기서만 언니가 이쪽으로만 아 여기가 쉐니게 아 아 아 아 머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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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오픈 안가 여기는 베이스가 보잉을 할 거예요 한 번 들어봐요 알 것 같아 네 아 이거 그거 인트로 괜찮아요? 인트로 괜찮지 뭐 이런 거 치던데 한 번 들어봐요 한 번 들어봐요 한 번 들어봐요 한 번 들어봐요 아담샘플이 목젖이라는 뜻이더라 목젖?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담과 하와의 사과 아니에요 아담샘플 치니까 다 목젖 달려지는 거 나오는 거 같아 뭐야 아닌가 아 이거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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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거의 엔딩큐 아니야? 이거 엔딩인거야? 짠 짠 짠 짠 얘는 좀 페이드아웃을 하는 것 같은데 핸드아웃을 하는 것 같은데 핸드아웃을 하는 것 같은데 핸드아웃을 하는 것 같은데 디노살아웃은 괜찮을까? 페이드아웃인데 핸드아웃을 하고 드럼톨로로 갈건데 인터뷰를 계속 쳐요 근데 여덟마디만 여덟마디 드럼톨로 할건데 그 다음에 코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코다 여기 가가지고 이 리듬만 쳐요 그러면 점점 작아져요 짠 짠 이거 부위를 하면서 부위를 한 번 하고 타면서 이제 다가고 오케이 클리어죠? 클리어 내가 이 같은말로 오시면 또 해가지고 인트로 인트로 인트로를 즐겨할 수도 있고 제가 클리어로 인트로 하자고 제가 인트로 할게 이만큼 인트로 오셔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